여기 베이스 캠프인가? 여기가... 여기 야영장인데... 겨울에만 예상하면서 왔어요? 뭐... 뭐... 뭐 좀 주겠다 이런 거? 저희는 토크 안 했습니다. 그냥 차에 탔다, 그리고 내렸다만 나올 거예요. 아 다 고르고... 우리 제작진 뭡니도? 다 만들어낸지. 다 고루고루. 어? 죽은 딘딘도 살려내는? 1박 2일 아니면 몰랐을 딘딘의 매력. 느껴진 매력 뭐 했는데... 기사 하나 나가지고... 기사 하나 나가지고... 일단은 그걸 얘기해야지. 그거는 일단 내가 선호 형이 우리 인터뷰한 기사를 보고 우리 멤버들 얘기를 했길래 톡방에 올렸는데 갑자기 딘딘이 자기 기사를... 본인이 본인 기사를 그냥... 아니 이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도 않고 갑자기... 근데 반응은 진짜 없었어 거지. 진짜 아무도 반응 안 해주더라. 우와 진짜 아무도 말을 안 해! 잘 봤어 나는? 너 그만해질까 봐 얘기를 말 안 했던 거야. 나오자고 좀 검색해 우리. 자! 오늘 여행 컨셉 뭐죠? 겨울의 맛! 다큐멘터리 아니었어? 다큐멘터리 아니었어? 지금 바로 점심 식사 목불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호빵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웬이다 웬이다 우리 먹방 찍자! 점심 메뉴로 원하는 거 있으세요? 좀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그럼 따뜻한 국물 이런 거 들어가는 거... 굴라면! 굴라면 때문에 또... 태안 태안 굴라면! 굴라면 먹고 싶다. 미쳤잖아요. 와 진짜... 나 입에서 침 떨어져! 겨울에 딱... 국물은 다 좋아. 우동? 오늘 점심 식사 메뉴는 바로... 떡라면? 겨울철 꽉 찬... 알과... 알논! 뜨겁고 칼칼한 국물이 일품인... 동태탕이! 우와! 어우 동태탕이야! 동태탕... 우와! 어우 동태탕이야! 동태탕! 우와 진짜 맛있겠다! 동태탕 빨리 해주세요! 빨리 동태탕 세 번 불떼은 갑으로 동태탕 해주세요! 빨리 동태탕 세 번 불떼은 갑으로 동태탕 해주세요! 동태탕 통태탕! 동태탕 통태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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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태탕 할 때마다 터져! 동태탕을 벌고 진행할 점심 식사 복불복은 아 맛있겠다. 겨울 키워드 3대장입니다. 겨울하면 생각나는 세 가지 단어와 관련된 게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중 두 개를 먼저 승리하는 팀이 동태탕을 획득합니다. 오케이 빨리 끝납시다. 두 번 바로 이기고 첫 번째 겨울 키워드는 바람! 바로 칼바람입니다. 칼바람이 왜? 칼바람! 이 중 두 개? 손이 시려워 꽝! 팔이 시려워 꽝! 너의 바람 때문에! 꽝꽝꽝! 손이 꽝꽝꽝꽝! 어? 세팅해주세요! 칼바람을 세팅한다고? 칼바람을 세팅을 해요? 강풍기네. 강풍기 설마? 아... 와 미쳤다! 저거 숨죽어! 우와! 겁나? 나 강풍기 처음 봐! 한번 있어봐. 후랭이 가자. 야 엄청 쎈 거야 이거! 야 이건 좀 고급스러운 건데? 와 강풍기 처음 봐! 저거 스타들만 맞는 거 아니야? 네 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중! 집중! 아니 애초에 귀를 막고 있어. 아아 죄송합니다. 원래 잘 못 들으면서... 그만해준 건 아니라서요. 집중 집중! 집중! 겨울과 관련된 네 글자 단어 중 두 글자만 강풍기에 달려있을 건데요. 강풍기의 칼바람이 왔어서 힌트 글자를 보고 정답을 1추에 맞추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풍기에 울 그리고 방이라는 글자가 달려있다면 울방? 울방? 울방 토마토! 울방 울방? 울방 글이? 이게 순서대로 부른 거예요? 순서대로 적혀있어요? 순서대로 적혀있어요? 순서대로 부른 거예요? 순서대로 적혀있어요? 네. 울방? 겨울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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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방학 정답입니다. 누가 맞췄어? 제가 맞췄습니다. 아이 됐어 그럼! 주사먹기에는 하여간 1등이니까 잘 흘리기만 흘려! 얘는 거지! 근데 강풍기가 센가? 어 형 잘생기게 해. 오케이. 얼굴 만났지 마. 광고 들어오게. 선풍기 광고 노리자 우리. 안 맞아. 꼬라하지 오케이. 첫째 아들 오늘 훈련 좀 해라. 각 팀 첫 번째 주자부터. 자. 변경! 아 누구야 이거? 아 여기 벌써 준비된 거야? 가자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겨울 키워드 뭐라고 했죠? 겨울방! 눈! 겨울방! 아 나 알아. 칼바람. 아아 칼바람 칼바람. 그래서 그냥 바람 아니고. 칼바람. 칼바람. 준비했습니다. 헐. 죽어 한 명? 나이프.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안 돼 형들 가면 안 돼. 이제 올라왔는데. 칼 넣어주세요. 칼바람. 뭐야. 뭐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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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러네. 칼바람이 했던 거네. 저항이 훨씬 세지 않나? 엄청 펜지. 강풍기부터 작동할게요. 안 보여. 엄청 시끄러워요 조심해. 상대는 딘딘이 형이야. 야 헬리포터가 데리부터. 어 추워. 오우. 최고로 최고로 가야지. 어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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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우와. 우와. 안 보여. 저 불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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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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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 가. 우와. 야 안 보여. 뭐 하는 거야, 빨리 가! 뭐 하는 거야, 빨리 가! 야, 진짜,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왜 이렇게 가! 맞추라, 안 돼! 맞추라, 안 돼! 빨리 가! 야, 저기, 저기! 야, 심리 안 잡으라고! 오도 앞을 보라고! 좀 쉬지 마! 허우가 더 안 보려고 하나? 야, 이게 막 아우씨가 안 보이나봐. 쟤는 왜 저래. 뭐 하는 거야? 아니, 저렇게도 못 보는 거야? 안 보이나봐. 뭐 하는 거야? 그냥 앞을 보라고. 아, 맞추라, 안 돼! 맞추라, 안 돼! 맞추라, 안 돼! 10, 10. 야,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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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저리, 저리, 저리! 저리, 저리, 저리! 저리, 저리, 저리! 소! 어! 이거 뒤에 뭐야? 뒤에 아니야, 뒤에. 대체? 소? 아, 보인다, 보인다! 공유하자 공유하자 뭐 봤어? 안 돼 맞출 수 없어 수지 맞네 수지 맞죠? 수지 맞죠? 수지선호 겨울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겨울 겨울 숙기다지 수